해보세요 힘내자 팔목 조금 더 올리자 오른손 그렇지 현민이 또 다른거 해봐 현민아 팔을 수평으로 만들면서 해보자 또 해봐 그렇지 갑자기 늦어지면 안돼 그래 엠민아 우리 공부한거 보여드리는거야 편안하게 새끼손가락 세워야지 새끼손가락 힘내고 힘내고 생숟가락 옳지 때리지 말고 때리지 말고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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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괜찮아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떼면 되는데 때리지 말고 다달 옳지 새끼손가락 조금 조심해 현민아 현민아 잘했어 애썼어 그렇게 하면 되는거야 점점 좋아진다 알겠지 지금도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지 그래 됐어 됐어 우리 현민이 형아를 위해서 박사 붙여주자 짜짜짜짜 잘했어 내일로와 다음에 또 찍자 다음달에